자, 어... 까보셔요. 정리를 해야겠지? 아... 이것저것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어, 이런 것도 좀 팔죠. 음... 무언가 상상? 일단 물품을 좀 정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손님 일을... 일은 잘 돼가시죠? 어? 야, 자, 우리가 손님이야! 르벨... 르발드... 버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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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잠... 아, 버터가 아니라 바터구나. 자, 어... 일단 뭐... 관심있네. 음... 팔구요. 어, 뭐야! 팔맛은게... 외리 없어! 방어... 방어 유브레이스... 팔고... 롱소드 쓸쓴 쌤 없으니까 단검도... 팔구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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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이어 소드... 자, 팔고 배가 조금만 더 안지네 음... 야 이..잠깐만.. 이 주무소.. 내 최선을 할게. 무엇이 필요할지? 모든 것이 필요할지. 정리해봐. 내 최선을 할게. 정리해봐. 정리해봐. 스크롤을 팔았던 것 같은데.. 그쵸? 기억은 틀리지 않았군. 아 여기 스크롤 통. 자 여기다가.. 넣어놔 넣어놔. 일단 넣어놔. 그냥 넣어놔 tôi. ... 여기다가다는 엄마의 coin을 봐. 이imon의 commission에는 보다.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막 내가 그 이런거 막 칸이 없어가지고 막 막 찾지 생각할게 안되는거지 자 일단 어 원래대로라면 어 그 패밀리어로 그 16개의 아이템을 훔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패밀려가 근데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패밀려를 수도 드래곤을 아니 뭐 페어리 드래곤을 해가지고 훔쳐서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갖고 온거야 자 16개를 가져왔다 치고 그냥 가져왔다 치고 16개를 한번 가져와보죠 일단 골든판다롱은 원래 있지 않나 자 있는건 다 빼구요 공수레 브레셔 10미터 디펜더 이글보 공수레 브레셔 민첩의 권틀릿 그 다음에 오곡의 힘 권틀릿 링 오브 홀드리스 바다라는 있구요 어 이게 미스트앤밀 음 이게 참 좋은데 플러스 이검이라 자 일단 부츠 오브 스페셜 두 개랑 팔더라인 망토 이거 두 개 이러면은 세 칸이 남죠 세 칸 세 칸 이거랑 스태프 메이스 이게 스태프인데도 불구하고 한 손목이라 그 점에서 들었는데 아 이것도 마법사 상대할 때 정말 시전 실패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명중할 때마다 하나 남았는데 그제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아 나머지 하나를 뭘 고를까 고민이 된다 프레션 인비즈빌리티 아 나머지 하나를 뭘 고르지 아 나머지 하나를 뭘 고르지 스파이더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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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탐지 불가? 탐지 불가가 이거 또 탐지 불가 좋아요 이러면 됐지 스피드 부츠는 두명이셨고 아 발더라네 방도는 이미 있었구나 딴걸로 딴걸로 하나 더 알더라네 방도 말고 넹 콜라 3. ppileum 나중에 nav 발사 무기 방어가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5. 자, 이렇게 하고요. 다 팔아, 이거. 오버파워. 이걸 바꾸고요. 저 팔고. 이거는, 어, 힘 증가하는 건데. 민스크, 네가 먹을래? 어차피 민스크는 끝까지 들어갈꺼라. 민스크, 네가 먹어라. 민스크, 네가 먹을래. 자, 민스크! 내 손으로 뛰어, 이벨! 나는, 너무 부드러워! 오케이, 오케이. 쎄요? 어, 어, 어. 여기에 보석. 보석, 어처어처어처어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보석 좀 하네? 백오벌딩은 어디갔지? 가다보면 없겠죠? 나머지 팔구요 이거 보석이.. 어? 이거 안들어가네? 흠.. 흠.. 쓰아.. 아.. 포션가방은 어디팔지? 포션가방은 누가팔았더라? 포션가방도 누군가팔았는데? 다 까먹었어 누가 뭘팔았는지 너팔야? 흠.. 음.. 안팔아요? 너팔야? 포션가방은 안팔해? 아.. 포션가방은 누가.. 누가팔았더라? 음.. 기타 등등 니한테 주고 니한테 주고 한번 돌아다녀 보죠 여기 근처에 아마 포션가방도 팔던 애가 있을거야 아 이것도 지금 다 가져다 팔야되는데 여기..여기였나 상징이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아 진짜 뭐 아 스크롤톡이네 아 스크롤톡이네 스스.. 모든 스피드에 필요하니? 뭐.. 너는 두개의 스피드와 함께하는 것 같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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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뺏어내려는 것 같아 역학적인 상황을 찾아봅시다 내가 모든 스피드에 참여할 수 있을게 네.. 너는 제 개인의 전문에 다행히 올해. 아무도 EVEN 더 힘든 문제, 이제는 더욱더 힘든 시간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응..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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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어.. 어디서 사는 거였더라?.. 뭐.. 어디서 사는 거였더라?.. 잠시만요.. 음 잠깐만 한 번 검색을 살짝 해보자 야 이거 로그인 안하면 안되나 괜찮은데 어 어딘지 모르겠다 안나와있다 아 이게 검색이 안되다니 아 여기 있구나 아 이쪽에 있구나 스프린터 셀이요 스프린터 셀은 스프린터 셀은 저쪽으로 가야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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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터 셀은 저쪽으로 가야될까요 초반에 내가 기억하기로 얻어야됐던 아이템이 두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마기 스태프 최강의 스태프 나머지 팔굴사 흡 plays 으음 으음 일단 스크롤톰 팔던 애한테 스크롤톰 하나 더 서녀 이 스크롤. 일기전에, instabil자님의 방에 왔어요. 에. 어 이게 마법 많이 판다. 혹시 이 중무여약에 있나? 어. 맬프의 소형원에서, 그, 소형우석도 있네. 이게 못사잖아? 어. 뭘 팔아야 할 것 같은데? bbbb. 음.. 잠깐만.. 야 일로 와봐 아니 좀 조금만 옮기자 아니 너무.. 이것도 다 파라겠는데? 음.. 아유.. 돈 많아 뭐가.. 돈 너무 많아 뭐가 자 어 포션통 하나 더 구입하고 음..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 이 멜펠 소형석 이게 지금 뭐 3레벨이구나 이거는 가져가야 돼 이거는 꼭 꼭 꼭 가져가 오케이 일단 쉬고 식별 좀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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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 변화에.. 아.. 다 저주 아이템 아니야 왜 저주 아이템만.. 겁나게 다 주네 음.. 아.. 아.. 보석 아이템인데 보석이.. 보석 아이템에 안들어가 쓰핳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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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너로.. 아 얘는 완전 사네 자 이거 더 팔구요 음 음 자 이거 얘한테 하나 주고 프레액션을 음 니가 하고 아 이게 복잡해 복잡해 예 동료를 빨리 영입 해야겠다 인벤토리 때문에라도 동료를 빨리 영입해야겠어요 어휴... 쟤는 반대해? 아, 몰라. 그치? 스티 죄송하구요 최대한 레벨업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 쟤 6레벨 있을 수 있네 쟤? 이야 음 어.. 어.. 음.. 쓸 만한 게 없는데? 이거는 그.. 반사 무기에 대해서 무적이 되는 것 같은데? 반사 시키는 거 경이로운 니콜 이게 두 개인가 아마 경이로운 니콜 했을까? 이거 완치 있어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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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에라도 쓸 일이 많겠지 음.. 디스펠 그리고 이거랑 신영이 가고 성 성형 아 됐어 됐어 일단 어.. 가장 귀찮은 카울드 위저드를 위저드를 어.. 없애야겠죠 어.. 일단 카울드 카울드 위저드를 없애죠 어.. 됐나? 역시 인피니트 메모라이즈 최고야 최고 1레벨이 안에서는 야 너 가라 너 필요없어 제가 음.. 필요없어 슈퍼 크로네 네 네 그리고 5레벨 클럽오브드 킬하고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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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4레벨 3레벨 4레벨 여기다가 부르고 여기 이쪽 좁으니까 여기다가 부르고 여기서 줘주세요 나머지는 다 피어있어 자 저장하구요 여기다 부르고 여기 있는 애들 여기로 다 죽이자 음 자 일단 쉬어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칼드 위저 위저드들의 채우를 놓고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어 뭐야 여기 저기 너 뭐야 인마 너 뭐하는 놈이야 아 얘 저녁이 되니까 나온거구나 어이 스크롤통도 갖고있네 야야야야야야야 너 잠깐만 너 혹시 장물도 받는거 아니야? 장물받으면 대박인데 아 근데 주문면역이 없네 아 주문면역이 필요한데 스크롤통이라도 구입하죠 일단 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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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음 나가 아 아 클라카스에서 아스카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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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허가증없이 마법사 당하는건 금지적이었다 한 번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법사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법사용하면 마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거야 무조건 카울드 위저드 카울드에 이렇게 그 그 죽음 슈슉 아 하하 저 경고 듣고 하룻밤만 자야 되지참 하룻밤 자야 돼 경고 듣고 하룻밤 자야 돼 어...더 없지? 혹시나 모르겠어 얘얘얘얘 얘도 없어졌지 저녁에만 나오는 애같아 어 그러네 음... 여기 클라우드 캐리는거야 아...더 없어졌어 아...더 없어졌어 아...더 없어졌어 아...더 없어졌어 아...더 없어졌어 좋아요 그리고 어디쯤이었지? 이쯤이었지? 이쯤이니까 이쯤에다가 날려주면 될까? 안됐나? 아...더...더 앞인가? 하하 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했어야 되는데 내가 맞고 있어 됐다 으...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문효과 없어도 어...이게 저게 끝까지 가는게 아니거든? 어...이게 누나면 마법머냥? 어 뭔가 뭔가...뭔가 틀린데? 어우 저...뭔가 틀린데? 클라우드키를 안맞아? 와 클라우드키를 안맞아 아니 이런 이러면 좀 얘기가 틀려지는데? 됐다 됐다 다시 된다 아 이제 그 버프시간이 끝났나 보네 구갈만 빨리 아 다 야 왜 에너지가 몇이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두 갈만 빨리 아 왜 에너지가 몇이야? 됐다 자 위즈 데비스트 스킨 지금에서 뭐하냐 어? 아무것도 안주네? 아이처리랄 지금 할 뻔 더 잘하고 아유아유 지금 한번 저장 더 하구요 나와 어떻게 했지? 잘 안보인다 어? 이상한데? 원래 한 명이 나오는게 아니라 한 두 명 나오지 않나? 경험치도 120밖에 안좋고 아유 뭔가 이상해 이거 예전에 내가 알던 그거 틀린데? 사실 칼이 다 다시 아 아 자아 혼돈 어 나 투명한데 어떻게 나를 잡으려고 하지? 난 투명한데 투명하지? 야 하나 더 써 못했네? 아 너무 작게 했나? 아아 진실의 시야 쓰려고?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런걸로 그 좀더 앞으로 가서 한 이정도에 쓰게 인캐트스 툴크 인캐트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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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머지 애들은 어? 잠깐만 나 살인그룸 다 썼는데 아이씨 진신시야 얼마나 넓은거야 아 큰일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쓸 수 없다 안 돼? 어? 아직도 있으려나? 아 여기서 마법소만 안 돼 아 없네 다시 다시 아 네 이런 안 돼 잘생긴 해 잘생겟네 계속 말해 이 정도 쏴 이 정도는 다 먹겠지 됐지? 됐지 됐지? 쟤네들 다 없애놔야돼 그래야지 마법사 마법쓰기가 편해요 그냥 다섯번인가 여섯번 올거야 아마 자 한명 죽이구요 2천 데미지 한명은 계속 죽는거가 없네 자 한번더 한방더 좋아 두명째 죽었어요 4명 나왔었네 아 맞다 아까 4명 있었지 두명 죽었구요 여자 두명은 마법면역인가 그걸 안쓰는거 같은데? 약간 어 지루하긴하지만 이게 초반에 꼭 거쳐야될 과정이야 편하게 할려면 아 어 안죽었어? 아 그래도 안죽었어? 어?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어어씨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거야? 됐다 진짜 죽은거지 아 아직 안죽었으면 돼요 아 몰라 몰라 저거 너무 뒤에다가 쏴가지구 저거는 저 마법 그게 풀려야하는데 안풀렸네 아 오레벨 중을 조금만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아 두개 저작업을 하구요 지금 두개 두개째 죽였죠? 맨 처음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명만 죽이고 말아가지고 두명째 죽은거야 도망가보야 잠깐만 근데 이거 내성불림으로 먹는거였나? 음 그냥 독의 피해를 입는거죠? 벤드리 레벨이 낮을리도 없고 이 정도에다가 그 여자 두명은 계속 맞는거같아요 여자 두명은 남자 두명 여자 두명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근데 여자 두명이 진실의 시야를 쓰는거같거든요 남자 두명은 진실의 시야를 안쓰는거같애 아 죽어 임마 아 한방울로 안죽어 아 안되안되안되 아 진실의 시야 썼네 좋아 근데 죽은거같애 여자는 그래서? 오오 나 너무 가까이 갔다 오케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막 시간, 시간정지 쓰고 막 난리치는 애들 나오는데 타임스톱에 막 타임스톱 좋아, 하나 더 쟤는 일밖에 안달아? 어어 한방 더 어 쟤네들은 할 필요가 없어 쟤네들은 투명화 할 필요 없다 이게 여자애들 여자 두명, 걔네들이 이제 자, 죽였죠? 신선한 공개 영역으로 어, 신선한 공개 영역은 투명화가 안풀리네 그렇구나 투명화가 안풀리는구나 어? 렐랄의 눈물 목걸이? 야아아 저게 되게 비싼 그 목걸인데 이게 돈이세요 투명화기가 안풀리는 투명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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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한 두번정도밖에 안남은거 같은데 네? 말도소 써서기 자 살구름 어? 아 나왔어 이쪽으로 아 쟤 이쪽으로 나왔는데? 아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아 이게 잠깐만 이게 이게 논디텍션 망속도를 있고 진시의 시야를 이걸로 피할 수 있는 있거든요 다 무시하죠 이건 그림자 숨기라 그림자의 논디텍션 쓰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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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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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 멀리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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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이네 그냥 대안이네 네 이게 이동주문이 있지 않나 디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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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스펠 안풀리잖아 아 디스펠 안풀리잖아 아야야야 이게 아닌데 아 아 아 아 뭐 이런 이런 음 음 음 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어떡하냐 자, 제네들 진실의 시간은 이미 이제 끝났을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왔어 벌써 제네부터 일단 죽이죠 야, 죽어 몰라 몰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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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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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아, 우릴 죽었다 할 방법이 없다 아아아아 아아 아이오하이 저항하이 저항하이 근데 얘네들을 힘으로는 못 이겨 쟤 한번 죽을때마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다행이죠 헉 겁나게 달려 이게 왜 따라올려나? 아 그러네 저건 정말 조심해야돼 정말 멀리서 되게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도망가구요 어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쏜 다음에 라운드 계산을 되게 잘해야되 쟤네들이 하고 그리고 오케이 이제 살인그룹 있는데 있었어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이제 한번에 죽겠지 쟤네 시야에 닿는 데까지 그니까 시야에 닿는게 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살인그룹이 여기까지 있다면 바로 앞에 살인그룹 바로 앞에까지 가서 이게 거리 조절 되게 잘해야겠네 와 안돼 안돼 왜 나 한명이 안죽었어 I will do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it shall be I will do it shall consider it done I will do it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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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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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도망가 어쩔 수 없잖아 살인그룹 쓰자 인갱두스 볼게임 예 I will do it shall I will do it shall I will do it shall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초음이 없어 아 예 소음이 없어 얘네스부터는 어렵구나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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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화 어렵네 아 빈스크 21에 피해를 맨날 수 있는 템트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it shall be? In the name of the council, I am here to keep order Consider I will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오우, 마인드 보고 싶어 I will do my best 오우, 뭐야 이거 원소에서 보고 어, 원소에서 보고구나 일단 뭐, 쓰고요 나 주물게일을 100%일걸? 어디서 보네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it shall... On my own, I will do my best declare yourself It shall consider it done 오케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딱, 쓰, 그... 사정거리에 딱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한방에 안죽는거 같애 한방에 죽으면 딱 좋은데 한방에 안죽어 오우 어, 죽을거 같은데? 두명 다? 오케이 제가 두명은 지금, 죽은 면역 때문에 한 10라운드 정도는 지금, 그, 댐지를 못입히는거 같애 하지만, 진실의 시야를 안쓰기때문에 상치없지 않은 음식 진실의 시야를 아직 안쓰기때문에 쟤네들이면 쉽죠 그리고 반응을 안해 반응을 안하죠 그냥, 그냥 데미지 받고있어요 시야만 안들어가는 쟤네 돌은 쉽죠 흠흠 좋아요 한명 한방더 쯧, 만화객님 어서오세요 한방더 폭풍 이렇게 크리스마스 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쌍한 카울드 위자드 이제 최고위원회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정도 주겠으면 타임서브스인 애들 네이밍 애들이에요 자 나와 그게 잘했다 최상위 회원들의 군 맞죠 마지막이지 젤라노라 꼬깔을 쓴 마법사 카울드 위자드 아 젤라노라만 하나만 근데 잠깐만 제 여자 여자 아니야 이제 타임서브스인데 세 방으로 죽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최대한 빨리 아 좀 늦었는데 왜 왜 왜 왜 어? 뭐 있는데 그거 됐지? 혹시 타임스톱 썼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고깔 쓴만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한방에 죽을려나? 젤라노는 안 죽을 것 같고 오케이 젤라노는 죽었나? 아니죠 젤라노는 죽은건 아니죠 자 젤라노는 그거 쓰려나? 진시의 시야를 쓰려나?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멀죠 좀 어? 잠시만 잠시만 젤라 안쓰네 안쓰네 진실해서 안쓰네 아 진실해서 안쓰네 이러면 편하지 도움냐 어? 시간정지 찰 게이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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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정지의 게이트의 차원의 문 이건 상사단투명하고 비슷한거죠 함정에 위한 보호 허상분신 반사 다..근데 에너지로부터 보호는 없지 산으로부터 보호도 없구요 다 맞아요 있어도 다 맞아요 그리고 산으로부터 보호도 없어 이러면 게이트한테 맞아 죽을텐데 시간들도 또 있어 어 잠깐만 젤라로는 왜 안맞지? 허상부신 때문에 안맞는건가? 어 안맞을리가 없는데 젤라로가 죽었나? 어구 어 나한테 오는거 같다든지 야야야야 너 쳐 아 쟤 어떡하지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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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으면 안되는데 너무 가까이셨어 아아 얘는 투명화를 보지 어휴 아 공포 아휴 공포가 바로 걸렸잖아 아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젤라로는 안 죽었나? 젤라로 죽은거 같은데? 죽었지? 아이씨 아이씨 어쩔수없어요 다시해야지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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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없어요 다시 해야지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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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уш 쳐가지고 죽을거같은데 어 죽어야되는데 어 안죽었어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아 좋아요 두 명 죽이고 두 명 남았죠? 저희들도 이번에 죽겠네 젤라노라는 타임스톱을테니까 좀 기다리다가 두명 죽이고 두명 남았죠? 제이터 쓰고 카타임스 쓰고 에.. 별.. 그럴 테니까 쭈아악! 쩔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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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가자 시간 청소를 두 번이놨어 빅다 몰티스 카토레 호텔티스 하아 쩔아악! 그럴들 쩔아악! 쩔아악! 왕! 쩔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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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노라는 numerous 성욕은 어 여러가지 실험해왔던건데 대랄으로 없어 쟤는 안없어지나? 쟤도 그 소환시간에 있을텐데 모든 스피드 윌로는 제 최종이 그 자극적이 되겠는데 저는 제 최종이 되겠는데 제 최종이 되겠는데 저는 제 최종이 되겠는데 저는 제 최종이 되겠는데 근데 젤량런은 왜 안죽지? 뭐..뭐..뭐..뭐야 아..안..대요.. 여어어 아니 제랄말을 왜 안 죽는거야? 어? 잠깐만 고까로 쓴 마법사가 아직 안죽었어? 상으로부터 뭐가... 없어 그걸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자 레벨당 2라운드 밖에 안 돼? 여기 3라운드였네 이것도 시전시간이 있을텐데 게이트 분명히 그니까 소환시간 시전시간이래 소환시간이 음... 3레벨은 어? 나도 진실의 수야가 있는데 사용 못하는구나 아... 이 4그로부터 보고 이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영원하게 했어야 되는데 게이트 쓸 거를 여러분들... 어... 깜빡했어요 음...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다가오는 거 이럴 때... 너가 최종일을 할게 뭐 필요하니? 저... 한... 한... 이 정도라도 더 써보죠 격투스 돌까 이... 다가오는 거... 다가오는 거 다가오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사라진거 같은데? 어 왠지 그런거 같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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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붙어보자 그냥 어 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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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진짜 조금 남았었구나 자 이거면은 이제 더이상 안나오죠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러면 이제 더이상 안나올거야 어 아 저야 이거 실패하면 안돼 아 나 저장을 안해놨어 아 그리고 더이상 기다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아 아 난 안 죽었을줄 알고 그랬는데 다 죽었어 아 아 아 아 consider it done 아니 뭐 100% 실패하나? 왜 이러지? 95%.. 아 5% 확률로 실패하는데 5% 확률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5% 확률로 두 번 연속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얼마되냐? 0.25% 아니야? 0.025% 아니야? 0.025% 아니야? 아이.. 불안해서 이렇게.. 못 배우겠다 저장하구요 다시 한 번 써보죠 또 나오나? 이제 안나올거야 이제 마법 마음대로 써도 될거에요 안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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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울드 위저드 위저드들과의 한판 승부 끝났습니다 흫흫흫흫 끝났어 끝났어 야이 조금 음.. 그쵸 이.. 클라우드 키라고 어.. 투명어만 있으면 충분히 다 썰어먹을 수 있죠 투명어를 지우고 음.. 뭐.. 뭐에서 들어 볼래? 네.. 이렇게 써졌나? 이렇게 써졌나? 검.. 검.. 썩을 써졌나? 오케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